안녕하세요. 뉴스티브입니다. 오늘은 바로 오늘도 짜파게티를 먹을거에요.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먼저 한입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서 먹는 소리가 잘 들으면 짱좋은데 좀 멀리 있어서 들리지 안될지 몰라요. 이거 짱이다. 역시 아일런 짜파게티 계속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죠? 딱이다. 물 물도 갖고 왔어요. 잠깐 물 가겠습니다. 음 음 근데 음 음 음 cámara ips 맛있다 맛있다 역시 짜파게티는 언제든지 많이 먹어도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어 검뎅이리도 이렇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파TE 룔 끝까지 다 갉아먹겠어 와 됐다 오늘은 이렇게 짜파게티를 다 먹어버렸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럼 다 먹어요 빠이